대고구려의 대왕 배하 외국의 사신이 왕의 영을 받으러 대승을 경화 올리오미니더 기특하구나 그동안 우리 고구려는 너희 섬나라에 많은 문물을 전해주었다 어찌 모르겠음이니까 헌데 짐이 듣자하니 네놈들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백제와 신라를 침략하여 노략질을 한다고 들었다 사마는 다 짐의 땅이다 고구려의 대왕이 미워하노라 이후로 또다시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많은 배와 군사를 거느리고 가서 네놈들의 땅을 멸하고 네놈들의 왕을 잡아 목을 뱉 것이다 빠짐없이 전하거라 알겠느냐 예 배야